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 땅의 역사 132번째 시간입니다. 비, 폭이 쏟아지는데 모두들 무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조, 인조, 고종, 조선의 못난이 왕, 삼총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가 험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난 짓거리를 했을 수도 있고 못났기 때문에 그런 험한 짓을 당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닭이 뭔지 닭알이 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의 제목은 말죽거리 잔혹사와 팥죽받친 금보도사입니다. 1624년 이괄의 난과 인조의 황당한 도주행각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참으로 정신없는 정권 초기였습니다. 한 해 전 1923년에 벼루고 벼룸 끝에 현직 왕인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아서 쿠데타에 선고 있죠. 인조 반정입니다. 이에서 터진 게 쿠데타 동지의 반란입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반정공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칼을 들었고 그 왕은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도주하면서 듣도 못한 지역 유생을 금보도사로 임명합니다. 왜요 굶주린 자기에게 죽을 쏘서 배를 불러줬다고요. 엉망진창인 농공행상 또 엉망진창인 국정 조선 16대 국왕 인조와 이괄의 난 이야기입니다. 1624년 음력 1월 24일입니다. 평안 병사 그리고 또 조선군의 부원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능양군 이종 그러니까 훗날 인조가 된 이종이 무리를 이끌고 광해군을 끄지면 내린 지 11달 만입니다. 반정 당일에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 류라고 합니다. 모의가 누설됐다는 소문에 집을 나서지 못하고 문구적됩니다. 바로 인조 반정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이 김 류라는 사람이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의가 광해군을 끄지면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누설됐다고 소문이 나니까 자기가 집을 나서지 않고 민기적된 겁니다. 그랬더니 김 류 밑에 있던 군사들이 웅성대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함께 이 꾸디테를 일으키자고 모의했던 지휘관들 이귀 그리고 이괄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누구든지 규율을 어기면 나부터 목을 벼라면서 반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반정에 성공한 다음 날 이괄이 김 류를 목을 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차마 그러지 못했다라고 인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김 류는 반정 이전부터 이 능양군 이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측 푸데타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괄도 김 류의 나쁜 짓을 바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처반처단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김 류가 이 반정 공신의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김 류가 이괄을 1등이 아닌 2등 공신의 책봉을 합니다. 1등을 안 시킨 명분이 군대를 나누어서 군용을 갖추는 공은 컸으나 반정 계획에 늦게 참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능양군 이종과 김 류와 몇몇 무리가 광희군을 몰아내자고 모의를 하고 그 뒤에 다른 동참자들을 모집하는데 그때 이괄이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못됐다는 거죠. 이괄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일 공이 큰 사람인데 이괄을 2등에 세웠으면 심한 처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광희군을 몰아낸 작업이 대충 완료가 된 뒤에 이괄은 한성판윤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평안도 병사로 임명이 됩니다. 변경에 야전사령관에 임명이 된 겁니다. 평안도로 떠나던 날 인조가 이괄에게 칼을 채워주고 수레바퀴를 직접 밀어줍니다. 멀리 떠나는 이 자기 동료, 코데타 동료 이괄에게 1등 공진에 책봉됐던 신경진의 사람이 위로해 줍니다. 갔다가 금방 돌아올 것이요라고. 그래도 이괄이 대놓고 이렇게 일하죠. 이거는 나를 내쫓아 버리는 것이요. 영감에 속지 마시오라고. 이괄은 그때부터 이 안감이 가슴 속에 깊이 박힙니다. 1624년 음력 1월 21일입니다. 이괄의 아들 이 전이 반역을 꾀했다는 첩보가 올라옵니다. 같은 공신이었던 이 귀가 이괄 또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조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대가 반역자라고 말한다면 내가 믿겠는가? 내 쿠데타를 함께 성공시킨 공신이다. 라면서 이괄을 신뢰를 하죠. 그런데 다음 날에 또 똑같은 보고가 올라오는 겁니다. 인조는 다시는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또 무실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아들 이 전은 조사를 하라고 명을 하죠. 이틀 뒤에 이괄이 아들을 붙잡으러 온 금부도사 고 덕상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없던 명분도 칼을 잡으면 생기랍니다. 진흙탕이었죠. 이괄한테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꾸 아들을 조사하고 소문이 나니까 에라이 그러면서 칼을 들고 반란이 일으키게 된 거죠. 1월 25일입니다. 병조판사이자 판의군부사 김 류. 굉장히 높이 올라온 사람이죠. 김 류가 인조한테 말합니다. 역모 주동자들과 동주자들을 서둘러 처형을 해야지 후환을 없앨 수 있다라고요. 좌찬성인 이괴가 재판 없이는 불가하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인조는 이괴의 말을 듣지 않고 즉각 처단하자는 김 류의 말에 동의합니다. 인조반장에 참가하지 않았던 기자헌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37명이 참수됩니다. 불과 이틀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나머지 공신들도 이 체포된 자들을 모두 죽이자고 인조에게 요구합니다. 권첩이란 사람은 김 류는 자손이 끊어지고 이 귀는 번창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인조가 도원수 장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이 산군을 거느리고 기일을 정하여 섬멸하리라 라고요. 2월 2일입니다. 인조는 명나라 사신을 만든 모왕 안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말만 했을 뿐 실제 훈련은 없었습니다. 2월 8일입니다. 이관이 이끄는 반군이 파주 벽제까지 진군해왔습니다. 사원부와 사관원 관리들이 인조에게 서둘러 세례를 책봉하자고 권해야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군사훈련을 하겠다 하면서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왕을 보고 아 이거는 이 사람을 믿고 있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사관원과 사원부 관리들이 권력을 나눠가지거나 이양할 수 있는 세자를 빨리 책봉하자고 권을 했던 겁니다. 인조는 거부랍니다. 대신에 바로 그날 인조는 신주 위패를 앞세우고 공주를 향해 도망을 갑니다. 인조의 첫 번째 도주행각입니다. 두 번째 도주행각은 3년 뒤에 벌어졌던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도망갔던 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던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조는 어찌 보면 상습 도주범입니다. 어찌 됐든 닫혀있는 남대문을 승지 홍서봉이 하인을 보내서 돌로 부숴습니다. 한강 날으로 도착합니다. 우상중이라는 무사가 강 건너에 숨어있는 사공을 목을 베고 자기가 직접 배를 끌고 왔습니다. 달도 지고 깜깜한 밤입니다. 한가운데에 배가 떠서 북쪽을 보니까 궁궐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자 이제 또 엉망진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신히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인조가 양제역에 도착합니다. 지금 강남의 양제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 그 깊은 밤에 허우적대면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넌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 있던 김이라는 유생이 팥죽을 올립니다. 인조가 만류에 탄 채 그 죽을 얻어 마십니다. 1624년 2월 9일 인조실록 기록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21세기 서울 강남의 말죽거리라는 지명이 유래한 가장 유력한 주장입니다. 말죽 팥죽을 얻어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양제역이 말을 가르타는 곳이기 때문에 말의 죽을 많이 만드는 곳이 있다라는 그러한 그 유래도 있지만 이 인조가 거기 있는 선비로부터 팥죽을 말에 탄 채 얻어 먹었다라는 에피소드가 말죽거리의 지명 유래라는 이야기도 아주 크게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틀 뒤 수원에 도착합니다. 그 인조에게 몇몇 신화가 이번에는 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이괄무리 앞에 항외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항복했던 일본 무사들이 선발대로 있으니까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당시 동네 외관에 있는 일본인 천명을 원병으로 부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임진왜란이 끝나고 26년도입니다.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일본군 적군에게 이 내란 진압을 맡기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인조는 이 제안을 받고 즉시 청외사 일본군을 부르는 사신을 임명을 하고 그를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외사가 머뭇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백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일본군이 한성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제서야 인조가 안 되겠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취소를 해버립니다. 어찌 됐든 이 사건은 임진왜란 후 26년 그러니까 사반세기 만에 또 한 번 한성의 일본군이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그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입니다. 인조 일행 천안에 도착을 합니다. 인조가 딱 한숨을 돌리고 이제 더 황당한 명을 내립니다. 아까 이괄의 아들을 체포하러 갔던 금보도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고덕상이라고. 그 후인 금보도사를 이 천안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양재역에서 팥죽을 인조에게 진상한 김이라는 유생이었습니다. 팥죽 한 사발에 벼슬 없는 유생이 종 오픈 벼슬아치가 된 겁니다. 본인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렇게 인조는 이 비상시국에 자기의 배를 채워준 유생을 종 오픈짜리 벼슬아치로 임명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2월 11일 파죽지세로 남아였던 이괄 군사가 무학제에서 관군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관군 부대가 너무 쪽수가 적었던 겁니다. 이괄이 좀 오만을 부립니다. 저것들을 다 깨뜨리고 밥을 먹자. 백성은 성 위에 올라와서 구경하게 하고 저 오합지조들을 무너뜨린다. 인심은 이게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때 오만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경력을 밥을 먹이고 조금 힘을 내서 한성으로 들어왔다면 춤 가능했을 텐데 거기서 너무 이 사람이 건방지게 굴었던 겁니다. 그 무렵 바람이 바뀝니다. 뒤이어 선발대에서 관군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무학제의 양쪽 산 기술계에서 산 능선에서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반란군이 패배합니다. 대패합니다. 관군이 밴 반군의 머리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이괄은 권력을 포기하고 그냥 도주합니다. 12일 밤입니다. 시구문, 광이문입니다. 서울 신당동에 있는 광이문입니다. 거기로 빠져나갑니다. 이괄이 도망을 갑니다. 시구문, 광이문은 1636년 병자호란을 맞아서 인조가 남대문을 거쳐서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다가 너무나도 빨리 한성에 도착한 청군을 피해서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용했던 그 문이기도 합니다. 거기를 이괄이 먼저 빠져나간 겁니다. 이 시구문을 통해서 도망간 이괄이 삼전도를 거쳐서 경기도 광주와 경란을 지나서 이천으로 도전합니다. 그때 이 반란군 안에서 또 역반란이 벌어지죠. 전황을 보호하니 이괄의 반란이 택도 없이 가망성이 없었던 겁니다. 이괄의 쫄개들이 이괄을 포함한 무리 9명의 목을 잘라서 관군에게 바칩니다. 반란이 진압됩니다. 끝났을까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비겁하고 무능한 인조의 마지막 행각이 나타납니다. 2월 13일 인조가 공주에 도착합니다. 인조 일행은 공포 속에서 산성 수비 대책을 논의합니다. 공주 산성 있죠. 지금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그 산성입니다. 거기에서 만일에 이 반군이 공주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수비책을 논의합니다. 그 즈음에 군관 한 명이 허겁지겁 한성에서 내려와서 이괄을 목을 잘라 죽였다는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인조는 이 군관에게 술을 먹이고 육품 정육품 벼슬을 내립니다. 발란이 끝났습니다. 그럼 서울로 복귀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이 수비책 논의가 이어집니다. 기록이 이렇습니다. 왕이 산성에 올라가 형세를 살피니 총독 군문 김윤은 앞봉우리에 북병을 설치하자고 했다. 왕은 남쪽은 공격받기 쉽다고 했고 이에 김윤은 성 밖의 거리가 있어서 화살이 닿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인조가 성광을 오르려고 말에 올랐다. 주위에서 말렸다. 그러자 인조는 북루에 올라 살피며 취약 지대라고 설파했다.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쳐들어올 적이 없습니다. 반란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구강이라는 자와 그 밑에 있는 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이 없는 적을 향해서 쇼를 한 겁니다. 그리고 6월 15일입니다. 관군에게 투항을 하기 전에 이관의 목을 잘라버린 그 부하 이관의 부하 이수백이 이관의 목을 공주까지 가지고 내려옵니다. 10년 뒤에 이 이수백에 의해서 죽은 이중로 박영신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이 이 이수백을 때려죽이고 그 목을 인조에게 바칩니다. 나중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공주 선비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그 공주에서 특별 과거시험이 열립니다. 충청도 전라도 선비들을 응시제로 한정을 했죠. 그래서 합격자 5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합격자 5명에 공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인조는 서둘러서 공주 사람 강윤형을 추가로 뽑습니다. 6명을 과거시험에 뽑아놓고 18일에 인조가 서울로 환궁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1708년입니다. 숙종 때 공주의 공산성에 쌍수정 사적되게 세워집니다. 쌍수정은 인조가 이 공산성에 도착했을 때 쉬었다는 큰 나무 두 그루 그 사이에 정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두 그루가 있는 사이에 있는 정자를 위해서 쌍수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자에다가 이 인조가 여기에 왔다간 사실을 적어내린 비석입니다. 여기 몇 가지 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흠이라는 사람이 쓴 공주산성 쌍수정 기적비라는 비석이 있고 쌍수산성 기사비 추기라는 남구만이 쓴 비석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쌍수정비 음기라고 또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송시열이 쓴 겁니다. 1668년 이 송시열이 쓴 음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쌍수 이괄의 나를 잊었기 때문에 정묘호란이 터졌고 병자호란이 터졌도다라고요. 요컨대 이괄을 잘못 대우한 인조가 죄인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남에게 한없이 냉혹하고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한 정치가 송시열의 글 다왔죠. 소론의 영수 남구만이 추기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인조 생전에 비판 상처를 올리지 않고 왜 비겁하게 다 죽고 나서 나중에야 이런 글을 올리는가. 여기까지가 이괄에서 능양군, 능양군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이전투구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잔혹한 권력이 권력을 잡아먹는 아마추어 권력자들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는 김이라는 팥죽 한 그릇을 바치고 의금부 도사에 임명됐던 한 유생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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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